안녕하세요 여러분 올리온 오브 러브고요 오늘 멤버들 만우절 영상을 찍을 건데 멤버들을 속이기 위해서 옆바닥을 뽑았어요 할라가? 과연 멤버들의 리액션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근데 내가 지금 신기록을 못 가고 있어 600을 가야 되는데 최고 기록은 526이잖아 지금 500이구나 이거에서 과연 어떤 멤버가 최고 기록을 먼저 깰지 깰 수 있어요? 한번 해봐야죠 이건 또 팁이 있죠 이렇게 올라가서 아시죠? 한번 해볼게요 이 각도 맞아요 마지막에 조금 뭐 먹고 있어요? 뭘 먹어 뭐야 이거? 아 해봐요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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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어 뭐야 징그러워 아 징그러워 아 징그러워 깜짝 놀랐어 한 번 봐주세요 근데 형이 너무 부자연스럽게 커서 왜 이거 하나 더 없어요? 어 근데 어렵다 근데 600이 진짜 말이 안 돼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움직여서 자 이제 저리 가 넌 실패다 자 카메라에 소개해 주세요 네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나가요 보여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설명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설명 네 얼마 예상하십니까?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100만 더 가면 돼 신기록을 깨야 돼 약간 500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한번 해봐 뭔 말이 잘 모르겠다 일단 그 형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이게 이게 아마 단구를 좀 형 단구를 좀 치잖아 조금이라니 형이 단구를 잘 치기 때문에 최대한 이게 많이 한 번에 많이 해요 아 나 알 것 같아 어 그치 그렇게 해도 되지 이거 팁이 있어요 여기를 맞춰서 팁이 없는데 여기 뭐 그래 그럼 계속 가는 거야 어 우와 으으으으으으으으 Ihrer 아 너무 징그러워 참만 보여줘요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보여주세요 이게 여기를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되요 왜냐 그러면 안 됩니다 이유는 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여기 위로 들어갈 뭐야? 어 징그러워 뭐야 이거 아 징그러워 아 뭐야 아 재미없어 아 진짜 둘이 놀래키는 방법을 모르네 아니 우리 규빈이 형 완전 재미없어 근데 제가 눈치가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얘는 빨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얘는 예전부터 우리가 뭐 할 때 속은 적이 없는 애야 나인이 언젠간 속이고 말겠습니다 과연 성공하시지 나인이 무조건 속일거야 내가 유정이랑 규빈이 형은 나름 성공 속아준거에요 형은 속아준거에요 자 그렇다면 인사드립니다 안녕